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웰컴 투 미래.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 거래. 그걸 타고 지금 미래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고 미래에서 오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해. 왜 그렇게 겁이 없어요? 죽는 거 없지 않아요?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살아놓는 게 더 무서워. 이건 언제예요? 컨퍼런스 내일 말에. 태술아, 치욕에서 만나자. 한태술 혼자서는 못해. 내가 다 구할 거야. 뭐가 잘 못했어.